오우! 오 뭐야! 오우! 할머니가 엄청 커졌어! 난 여길 모르겠어 똥꼬야 똥꼬 으아악! 어디 가는 거야? 저 똥을 피하고 가야 돼! 아 맞다! 아휴 오늘 우리 집에 할머니 오신다고 했지 아 TV 그만 보고 아 늑대야! 받아라! 이 형 참! 허허! 아 빨리 컴퓨터 꺼 지금 할머니 오신대 우리 집에 아 그래? 아 뭐 알았어 아 진짜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아 리아는 어디 간 거야? 아 리아야! 어 금악사 냄새나! 오 냄새! 그만 쏴 문 닫아 문 닫아 빨리 나와 할머니 오신대 아 할머니가 오신다고? 그래 전기통에 물 내리고 자! 오늘 할머니가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빨리 준비를 해야지 무슨 준비? 무슨 준비? 할머니 오셨다! 할머니 안녕하세요! 할머니 오셨다! 오세요? 할머니가 코봉이야 코봉이! 할머니 배가 볼링공이야 할머니 참 예쁘시지? 잠깐만 할머니가 키우시는 고양인데? 어 고양 안녕? 어? 뭐야? 고양이가 말을 하네? 어? 할머니가 미쳤어! 도망쳐라! 어 내 사진을 밟으면 스폰 포인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! 어? 할머니가 미쳤대! 도망치라는데? 어 할머니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? 유 다이! 애들아 소망쳐! 어? 할머니가 미쳤다! 아 이걸 밟으면 이걸 밟으면 스폰 포인트로 할 수 있대 어? 이 고양이 사진 이런 제자 이제 고양이까지 미쳤어! 어? 고양이를 피해야 되나 봐 고양이를 피해서 가야돼 조심해 여매나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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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일단 가자 뭐야? 오 아니 할머니 집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? 이거? 이거 뭐야? 할머니가 진짜 미치셨나봐 사탕 인가봐 사탕 그치 이렇게 큰 사탕은 또 처음보네 어? 고양이다 할머니는 문을 막았다 다른 길을 찾아봐라 길이 여기가 아닌가 보니깐 여긴가 보다 환풍구 마크 고인물 우리한테는 속길수 없지 야 어딜까 미로야 여기 미로 할머니 집에 도대체 뭐가 잔뜩 있는거야 할머니가 우릴 괴롭히려고 엄청 고생해서 만들었나봐 어딜까 잘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? 저기로 갈게 빨리와 천천히 와 천천히 가고있어 기다려봐 여기야 리안은 정말 길을 잘 찾는구나 어 뭐야 할머니 틀리야 저기 없으면 밥은 못드실텐데 압수 할머니가 확실히 미치신게 확실하네 이 컵을 밟으면 죽나봐 틀린을 밟고 틀린을 밟고 가는거네 어 이렇게 틀린을 밟고 어 바닥 밟아도 되는데 물을 밟으면 안돼 얘들아 조심해 쏴 왜 나까지 죽어 밟고 밟고 물을 뜰지마 알았어 아 할머니 가고 오 오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를 고양이는 본적이 없대 길을 선택하래 어 나는 첫번째 길로 갈게 난 두번째 나는 그러면은 네번째 애들아 첫번째가 길이야 아닐걸 네번째가 길일걸 아아아아아아 할머니가 우리를 진짜 세번째인가 보다 그러면은 세번째다 세번째야 세번째야? 오케이 오케이 야 할머니 집에 이런 엘리베이터 같은게 있네 말도 안돼 그니까 말이야 뭐야 도대체 어 야 야 같이가 늑대야 그래 같이가자 할머니 아까 할머니 방인데 할머니가 없어졌어 여기 앉아계셨잖아 할머니 어디가셨지? 그러게?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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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고양이한테 물어볼게 할머니가 나갔다는건가? 어 잠긴 문을 어 이런거 나가래 요기요기 어 나가자 어 할머니 어 할머니 어 할머니 어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어 어 어 무서워 야 가자 어 뭐일까 도대체 근데 이거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있는거야?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? 아닌데? 어 뭐야 난 어떻게 지나갔지? 그니까 초록색을 밟지 않고 가야돼 아 이게 지뢰 같은거네 지뢰 그렇지 할머니 할머니 집에 왜 이런게 있는걸까? 할머니 할머니가 어 우리 손주인 우리가 너무 보고싶었나봐 그래도 집을 못가게 하는거지 오오 오오 설날인데 왔는데 어? 못가게 하는거야 어 와 볼링공인가봐 오오 정말 재밌다 볼링공인가봐 할머니 도망갔나봐 어 어 고향아 뭐라는거야 뭐야 이거 할머니 집에서 나는 톱을 본적이 없는데 톱을 조심하래 반으로 짤려기 쉽지 않으면 야 할머니가 이건 손주인한테 너무한거 아니야? 우와 너무 무섭게 생겼어 오오 이 톱 좀 봐 피같은거 있어 아아아 아 무서워 이거 뭐야 어 할머니의 부엌인가봐 내가 이런거 전문이지 이런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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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편하게 좀 쉬고 아아아아 너무 아파 아 앉으면 안돼 앉으면 낙사야 이녀맨이구만 이녀맨이구만 쿠키 쿠키 바탕 밟고 쿠키 밟고 쿠키 밟고 핀니 밟고 오 리아야 빨리와 아 감중이야 리아야 그것도 못해 하지롱 이거 뭐야 어 가자 다음 단계로 아니 슬라임 슬라임 블럭들은 재밌어 보이지만 위험하대 왜냐면 위에 왜냐면 위에 뾰족한게 있기 때문이래 어 그렇네 슬라임 블럭을 밟으면 안되겠네 아 웅크리고 게임을 해야지 좀 쉽게 깰 수 있다는데 이렇게 어 어려운데 어 아 이거 트램플린 밟아야되네 아 어 어 아 웅크려야지 안뛰나? 웅크려야 안뛰긴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뛰어야되지? 일직선으로 죽어오면 쉬워 얘들아 아 아 정말 못다는구나 어떻게 했지? 왜 안되는걸까 나는 흡 아 아 아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고집 대마왕이야 아 아 오 다왔어 오 어 오 아 하 아 다왔어 대단해 깼어 오 멋있어 뭐야 뭐야 뭐라는거지 아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짓을 할 수 있지? 어 어 할머니가 부엌에다가 부엌에다가 사람 얼굴을 구웠는데 여기가 전자렌지야 전자렌지 위에다가 아예 가스렌지 위에다가 소세지랑 사람 얼굴을 구워버린거지 이럴수가 할머니 너무 무서워 그니까 말이야 뭐지 자 보자 어 올라가래 그냥 오? 자 올라가서 아 이게 비하 뭐야 이거 내려 그냥 올라가는거 아 길을 둘중하나 선택하는거였구나 근데 한번에 맞춘거래 가운데로 쭉 갔다가 오른쪽 오케이 오 뭐야 어머니가 엄청 커졌어 그녀는 커져서 무서워졌대 자 일로가자 이쪽으로 밟지말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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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의 칠타르를 밟은 다음에 점프 그래마더 여기 스폰포인트가 있어 할머니가 어떤사람인거야? 할머니의 정체는 막대사탕 다왔는데 다왔어? 뭐지? 막대사탕을 딱 팔고 아닌거 같은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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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있어 어 이거 설마 빨래대 아니야? 여기가 아니라 아닌가? 빨래대로 가는 길이 없어 근데 거기로 가도 길이 없어 오케이 쇼파 뒤로 쇼파 뒤로 가는건가? 거기 길이 없어 자 보자 훗 올라가고 아 쇼파 위에 올라갈 수 있구나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 몸을 쿠키 위로 올라가고 어 할머니 입속에 들어가는거라고? 어 뭐야 할머니 입속에 들어갔어 이빨 봐 오 이빨 봐 뭐라는거야 몸속에서 탈출하래 할머니 몸속에서 탈출해라 어? 지금 오만에 들어왔구만 어 여기가 식도인가 봐 식도 아 식도다 으아 내려갔다 뭐야 이거 쿠키를 드셨네 오늘 쿠키를 많이 드셨구나 그만 드셔야지 건강을 생각 안하시네 보자 아 문을 선택하래 이거다 초이스 하래 초이스 이거다 오 이거다 오 으아아 오우 아 죽는거 맞아? 죽어볼게 오 죽어져 진짜 맞췄어 오우 개쩔어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지? 인간의 신리는 간단하지 심리학을 배우신 진흑대님 역시 십일반 유튜버야 아니 할머니 입속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천천히와 여민아 내 손을 잡아 아알 cir 천천히와 여민아 아양 할머니의 정체가 뭐야 근데? 왜? 알아? 자, 레이저를 피해래. 이게 레이저야? 몸 안에 레이저가 있다고? 재밌다. 이건 뭐야? 갈비뼈 쪽인가? 뼈 같은데? 약간 식토 같은데? 어, 뼈인가? 여기? 갈비뼈? 갈비뼈 같은데? 어, 뭐야? 헐! 이럴수가. 여기는 어, 알지? 어, 난 여길 모르겠어. 똥꼬야, 똥꼬. 저 똥을 피하고 가야돼! 똥을 피해서 운전해야돼. 잘해. 어, 안 돌아가지 not matter. 어, 안 돌아가져! 안돼! 안 돼! 只有 얇아! 아, 너무 빨라서, 얘들아. 멈추질 않아! 아아아아아아아아 동이 자꾸 박치기하는데 저녁이 아아아아아아 동이 형이 독특한걸 여메코는 아아아아아아 동이 박치기하는게 무서웠어 점프하면 돼 아 됐다 오케이 점프 안되는데 되던데 어허니? 어 뭐야 그치야? 이럴수가 뭔수지야 경찰들이 문을 잡으러 갔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? 어 차를 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 우리가 할머니가 잡혀갔어 경찰, 경찰한테 할머니 잘 가세요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셨어요 그니까 자 이제 차 타고 얘들아 이제 가자 타 그래 타 타 얘들아 타 어 어 난 죽을 것 같아 으어 자 차를 타고 이제 값집 타도록 탑시다 난 안 타도 될 것 같아 얘 아 할머니 집을 탈출하자 얘들아 할머니는 정말 할머니는 정말 끔찍 할머니는 정말 끔찍했어 할머니가 무슨 짓을 왜 우리를 납치하신 걸까? 내가 봤을 때 우리를 먹으려고 한 것 같아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어쨌든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뽕 뽕